언니! 여기 이 땅속에 살아있네요? 아니 파가 안 죽어요. 파는 거기도 안 죽는건데 어머 이거 봐요 언니! 어머 세상에 이것 좀 봐! 이야 아빠가 있네요. 이렇게 파면 나오네요. 와 요게 지금 가서 더 먹으면 맛있겠는데? 이 파를 왜 이렇게 했는지 알아? 왜 그랬어요? 파가 바로 풀을 못 잡아가지고 막 그걸 얼룩저기를 했어야 되는데 풀을 못 잡으니까 그냥 풀이 원체 많으니까 확 갈아엎어버렸잖아요. 이게 겨울에 기침 안 떨어지고 그러는 사람들이 이거 끓여먹으면 좋다고 그러는데 언니! 어머! 파랗게 그냥 묻혀있네! 그죠? 묻혀있죠. 그냥 묻은 걸 안 죽지. 아 그렇구나. 그리고 겉에 나와 있는 거는 저긴데 죽었고 이런 건 다 죽었어요. 겉에 나와 있는 건 다 죽었어. 아! 이런 것들만 살아있는 거군요. 이렇게. 아 요거. 가서. 이거 봐요 언니 이거 봐. 이거. 까서. 이거 이거 까죠 까서. 이거 우리 구워 먹자 가서. 구워 먹어요. 구워 먹어봐요. 아 근데 지금 이 땅 속에 지금 이제 조금 있으면 막 나오겠지 않아요 언니? 나오죠. 안 죽은 건 저기로. 아 안 죽은 건 아니요. 여기 봐봐. 아이고 이거 가서 구워 먹어야 되겠다. 이거 불에 구워 먹으면 맛있는데 구워 먹읍시다 언니. 와! 자. 한번 저는 또 이쪽에 한번 볼게요 언니. 아 엄마야. 엄마야 엄마야. 여기는 없네. 아이고 내가 호미를 안 갖고 와가지고. 언니 여기 여기도 있을 것 같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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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언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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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니. 여기 얘 벌써 올라오는 거 봐. 언니 얘 올라오는 거 봐요. 얘. 얘 벌써 뼈조시 올라왔어요. 이거 봐요. 여기도 올라왔어요 언니. 여기 여기. 대박이다. 아! 아 이거 봐요 언니. 아 이거 봐요 언니. 황아 이게 돌을 심어도 다 나 이거. 아 돌을 심어도 나요? 다 나지. 아! 세상에. 여기 여기 다 놔요 언니. 가서 우리 해 먹어요. 아이고 그래요? 그래요? 이게 진짜 구워 먹으면. 파를 구워 먹으면 맛있는 걸 사람들이 잘 모르더라고요 언니. 응? 달짝지근하고. 맛있더라고요. 가서 구워 먹읍시다. 와. 이렇게 많이 숨어있네. 여기. 와. 대박. 근데 겉에 나와 있는 거는. 파를 관리를 못 해가지고. 겉에 나와 있는 거는. 요거는 괜찮다. 요거는 까면 괜찮겠다. 요거. 요거. 겉에 있는 거는. 그쵸? 와. 아 이쁘다. 그러니까 한 번만 더 타리를 그 사람이. 이거 봐. 여기 지금 하나도 없어 보이잖아요. 여러분. 뭐가 있어 보여요? 아무것도 없어. 아무것도 없는데 여기가. 저희는 알잖아요. 여기가. 왜 이렇게. 왜 이렇게. 왜 이렇게 나오는지 알고 있잖아요. 어머. 다 숨어있어. 이 안에 다 묻혀 있나봐 언니. 다 도로 심어도 다 나와요. 어머. 우와. 대박이다. 오. 언니 밑에도 또 있어. 어머니 언니. 어머니. 대박이야. 이거 왜 이러지. 이거 왜 이러지. 여기. 고기가 잔뜩 있네 언니. 이게 왜 그러냐면. 이거 저기. 몇 마리 치면서. 어머니야. 저기로 한 거지. 거기다 그냥 이렇게. 다 나이스. 아이 inner我來吃吧. 여기 봐 봐. 여기 나오잖아 언니. 여기. 좀 있으면 다 나와요. 와. 여기 가서 깔까요. 지금 여기서 깔까요. 한번 까봐요 언니. 먼저 먹어봐요. 우와 멀쩡해. 어머. 어머. 대박. 빈 밭에서 빈 밭에서 여러분 이거 빈 밭에서 저희가 노다지를 캐고 있어요 땅 속에서 이거 일부러 저희가 묻어 놓은 것 같아요 언니 묻어놓은 느낌인 것 같죠? 너무 아까워요 그죠? 그냥 심느냐고 우리가 심는 거 딱 봤는데 그러게 그죠? 여기 여기 좀 있으면 이렇게 다 나와요 어머 이거 봐 와 대박이야 와 파랗게 이제 올라오는데요 언니 근데 겉에 올라온 건 다 죽었어요 언니 저기 뿌쩍이 올라왔어요 저봐 저기도 뿌쩍이 뿌쩍이 제가 가볼게요 언니 이거 하고 여기 여기 없나? 언니 봐봐요 제가 찾아볼게요 안 보이는 거 같죠 언니? 여기 여기 봐봐요 여기 이거 봐봐요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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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뿌쩍이 올라왔어요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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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봐요 언니 여기 올라왔어요 여기 이거 이거 며칠 만이면 며칠 있으면 올라와요? 올라와요 어머 얘는 숨어서 땅속에서 그대로 있었네요 안풀어진 것도 그대로 있어요 언니 이거 이건 차로 해도 되겠다 와 대박 이거 봐봐요 언니 이것도 그대로 있어요 여기서 뚫고 올라왔어요 언니 이거 봐요 이거 봐요 이거 봐요 뚫고 올라오는 거 봐요 얘가 이거 심어도 된다니까 저거 아 그래요? 거기다 심는 데다 놓고 얘 올라온 거 봐요 언니 얘 얘 얘 얘 얘 아 여기 올라왔잖아요 어머ön 어머 iving 어머 여기 여기도 올라와요 언니 어머 부러졌다 에헤이. 여기 캐야겠어요 언니. 제가 해볼게요. 여기 땅 속에 깊이 박혀있는데요 언니. 깊이 박혀있어요. 아 심은 것도 깊이 심었어요? 풀 때문에 그냥 못 이겨보니까. 이거 땅 속에서 저기 파는 것 같아. 옛날에 아버지가 왜 무 심어놓고 땅 속에다가 이렇게. 이거 보세요 언니. 깊이 들어가 있는데. 그러니까 얘가 따뜻하니까 안 죽었나 봐요 언니. 이거봐 이것도 이렇게 살아있네. 파는 거 안 죽잖아 안 죽으니까 그래. 파는 안 죽어. 어머 어머 이거 뭐야. 얘 왜 이래. 그러니까 이거는 이거 도로 심으면 돼요 이거는. 이거 도로. 어머 야. 원래 요만큼만 해갖고 심어도 다 되는 건데. 그것도 심어도 돼요? 요만하게 해서 심어야 돼요. 어머 세상에. 와. 이거는 아니야. 그냥. 아 뾰족이 이렇게 보니까요. 뾰족이 올라온 게 보이네요 언니. 이렇게 올라와 있어요. 아 여기도 올라와 있어요 언니. 여기 여기. 여기도 올라와 있어요. 네. 아 엉마야. 이거 봐. 이거 봐. 이거 봐. 이거.. 이거만 갖다 구워먹어도 되겠다. 오늘 한 끼 충분히 되겠는데요, 언니? 뼈조시 올라온 거 한번 찾아보고요. 한번 보고요. 있나 없나 볼게요, 언니. 뼈조시 올라온 게 있어요? 뭉쳤는데 있어요? 거기 있어요? 언니, 여기 많아요. 언니, 일로 와봐요. 거기도 있어요? 언니, 여기 많이 들어가 있어요. 일로 와봐요. 언니. 언니, 여기도 많아요, 여기. 엄마야. 장갑을 안 끼고 와갖고. 엄마야. 언니. 여기 엄청 많은데요? 엄마야. 아이고. 여기 언니. 엄청 들어가 있어요, 언니. 일로 와봐요. 나 손 그냥 들어온 걸로 그냥. 망언니 못 와. 지금. 거기 많은가 보다. 언니, 여기 많은데니까. 아니, 일로 와봐요. 여기는 진짜. 여기 무덤이 되어 있어요. 언니, 여기가 더 많아요. 여기. 여기. 얘 얘. 얘가. 얘 얘. 얘 얘. 아, 여기 뿌짓이 나온 데가 많구나. 여기. 여기. 있어요? 아 여기다 어디에 있었나? 어떻게 심을래? 언니 머리 위에다 심 나 오다 심 나 그랬는데 아우 여기도 언니 여기도 여기도 아 내 손 다 버렸네 거기 괜찮아요? 맞나요? 여기가 있어요 언니 여기 무더기로 이렇게 쌓여 있네요 언니 여기랑 여기 그러니까 노타리 치면서 네 흙을 툴러가지고 하늘데다 흙을 털거든 아 그렇구나 요렇게 앞에도 있어요 언니 여기도 제가 여기 발로다가 한번 해볼게요 어마야 여기도 있다 엄마 도로 다 살아나는 거야? 그냥 놔둘까요? 여기서 나오게 언니 놔둬요 이 노타리 늦게 친다고 아 조금 있으면 또 이 집도 노타리 또 칠 거 아니에요? 어 언니 4월까지 돼야 돼요 아니 여기만 한번만 켜주세요 요것만 4월까지 돼야 되고 네 우리는 4월달에 벌써 꼬부가 없어요 아 근데 토실토실해요 언니 뿌리가 아주 토실토실해 겉에 나와있는 건 얘는 없어요 하나 더 여기가 있어요 언니 왕언니 손에 잔뜩 불 들어있네 여기 어? 어이구 어머 왜 이렇게 많아 여기도 있어 이거 봐요 언니 여기도 있고 이게 이만큼씩만 해갖고 지금 심어도 다 살아 이거 안 쓰고 있는데 아 근데 나는 이게 오늘 먹고 싶어가지고 언니랑 왕언니 꼬셔가지고 지금 언니 우리 이거 파 파 구워 먹으라고 파 구워 먹자 그럼 여기다 심어요 언니 도로 여기다 도로 심어요 언니 조금 더 큰 다음에 오게 이거 숨겨놔요 얘가 큰 다음에 오게 이게 진짜 얘도 여기도 있어요 잠깐만 언니는 거기서 지금 다듬고 있고 저는 어? 어디로 갔어 금방 파란 게 여기 있었는데 어디로 갔어요 아 여기 있다 어떻게 잘 안 보여요 여러분 여기 이렇게 나온 거라서 여기 잘 안 보여 이거 봐요 언니 여기 잔뜩 들어있잖아요 이야 언니 이거 봐요 한 무대기가 몇 개가 들어있냐면 이렇게 많이 들어있어요 이렇게 어머어머 세상에 어찌 이거 여기 있어요 언니 여기 있고 오늘 충분히 먹을 거 돼요? 네 여기도 있어요 여기 여기도 또 있네 여기다 여기다 어머 언니 이거 어떡해 며칠 있으면 나올까요? 그러면 그러면 언니 우리 오늘 먹을 것만 하고 그냥 갑시다 네 네 네 먹고 싶을 때 또 와서 캡시다 이제 날씨가 좀 풀리니까 이제 와서 캡시다 자 갑시다 언니 근데 그거 까가지고 우리 먹는 걸로 합시다 이만큼만 해도 먹을까 여기도 잔뜩 있는데요 언니 거기다 까가지고 갈까요? 다 까지 까죠 뭐 어떤 걸까요? 맛있겠다 후라이팡에다가 구울까요? 그건 버려요 언니 뿌리가 이 하얀 부분이 더 맛있어요 언니 하얀 부분이 맛있겠어요 맛있겠어요 전을 해 먹어볼까? 전을 해 먹어볼까? 메밀가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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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가지고 전에도 달달치근해고 달달치근해고 와 너무 맛있겠어요 그죠? 여기 겨울에 감기 걸리고 그럴 때 다 나와요 어렸어도 이게 다 나와요 어렸어도 이제 한꺼풀 뻗으면서 또 나오는구나 그죠? 그렇지 와 그렇구나 이거 이제 시퍼렇게 나오면 다 쫓아오죠 아 그리고 이거 이제 왕언니 이거 하면서 제가 이제 얘기할텐데 여러분 저희한테 오셔가지고 나무를 다 가리켜달라 그러는데 제가 가게에는 나무를 제가 뭘 못쓰니까 오시기 전에 저는 별꽃이 잘 모르니까 별꽃 좀 준비해주세요 또 뭐 뭐 이렇게 뭐 모르는게 있으면 저한테 미리 문자로다가 문자 전용 번호에다가 본인이 무슨 나무를 잘 모르니까 그것 좀 가르셔주세요 요렇게 문자로 당겨놓으셔 지금 13일날 오시는 분이 별꽃을 잘 모르신다 그러네요 별꽃을 별꽃을 잘 모른다 그러니까 그 별꽃을 제가 이제 알려드릴 거거든요 그때 이제 제가 별꽃 알려드릴 거고 그런 식으로 모르는 걸 하나씩 전부 아무것도 모르니까 제가 산으로 들러 여러분하고 함께 갈 때가 있을 때는 공지를 하겠지만 그렇지 않을 때는 여러분들이 미리 알려주셔야 돼요 어떤 거 알고 싶으시다고 알려주셔야 돼요 이게 그리고 제가 햇볕에 좀 중요한 걸 알았잖아요 언니 이게 이렇게 햇볕을 햇볕이 해가 있어요 그래서 해를 이렇게 맞으면서 그늘이 보이죠 왕언니 그늘 여기 여러분 햇볕이 햇볕을 많이 사랑하셔야 돼요 아픈 분들은 일부러라도 햇볕을 쏘이셔야 돼요 안에만 있으시 마시고 아셨죠 네 제가 이제 올해부터는 여러분들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거 할 거예요 여러분 잘 지켜봐 보세요 김선생이라는 사람 도대체 뭘 하려고 그러고 어떻게 여러분을 이롭게 하려고 그러는지 한번 잘 지켜보세요 여러분 우리 같이 왜 서로 소통하고 상생하자고 그러는 게 뭐고 사람을 이롭게 하고 널리 이롭게 하는 마음으로 함께 하자는 게 무엇인지 함께 해요 여러분 가족이 되면 우리는 다 같이 잘 살 수 있어요 외로운 사람 없고요 하나도 외롭지 않게 그리고 제가 가지고 있는 가게라든지 땅이라든지 활용할 수 있으면 여러분들과 함께 다 활용하는데 쓸 거예요 여러분 아셨죠 자 저도 이제 얼른 왕언니랑 저거를 손질을 해갖고 가서 해 먹어 봐야 되겠어요 거의 연결할 수 있으면 연결해 볼게요 여러분 사랑합니다 자 여러분 이거는 아까 갖고 온 거를 이렇게 구웠어요 구워서 이렇게 소금은 무슨 소금인가요 아이스프란트 소금 아이스프란트 소금에 이렇게 찍어서 이렇게 먹고요 그다음에 이거는 어떻게 한 거죠 왕언니 메밀전 메밀전 메밀가루는 아시죠 오박사 냉면에서 팔고 있는 메밀전 진짜 맛있어요 이렇게 해갖고 요거 또 요거 구운 거랑 같이 한번 이렇게 투샷으로 한번 찍어볼게요 맛은 어떤지 한번 먹어볼까요? 달콤하고 아 그래요? 파는 원래 달콤해요 진짜 이거 한번 먹어볼게요 찍어서 고기 옆에 초장도 있어 음 어머 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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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방 저기 해갖고 온 거거든요 초장으로도 한번 찍어볼까요? 초장도 있어 음 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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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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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달아 달아 음 언니 아이스프란트에다 소금 찍으니까 맛있는데요 음 아이스프란트 소금 찍으니까 맛있어요 음 이건 구운 거고 음 요건 요렇게 해서 먹으니까 또 어떤 기분인가요? 맛있어요 언니 이거? 음 메밀에다 한번 해볼게요 아이스프란트 아이스프란트는 어디죠? 청양 여러분 아이스프란트 소금 많이 먹어요 저희 음 고추 다진거 음 고추 다진거 진짜 맛있죠? 음 요거는 된장 그 저 고추 고추 저기 있잖아요 뭐지? 음 만능 고추 그거 된장에다 같이 해서 왕언이가 했던 건데 요거는 누룽지를 요렇게 홍성에 시골놈가가 누룽지를 넣어서 한 건데 요렇게 같이 오고다 같이 먹으니까 맛있더라고요 음 맛있다 요거는 초장 음 언니 저 이 김치 너무 맛있어요 ㅎㅎ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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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김치 덤브랑 김치 진짜 맛있어요 이거 언니 양재깃쨰만 갖다 넣는 거네 양재깃쨰만 갖다 넣는 거네 양재깃쨰 같이 넣어 나도 맛있어요 언니 이렇게 음 맛있다 아우 이거 진짜 맛있다 파란 게 더 맛있어 언니 김치 언니는 노란 게 더 맛있죠? 음 음 맛있다 음 나중에 여러분들이 이거 해드렸으면 좋겠다 여러분 이거 우리 한번 모여서 이거 해먹어요 음 음 음 음 약속하고 오셔야 돼요 여러분 오실 때는 음 음 음